안녕하세요. 쑥다육TV입니다. 감사합니다.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은 여기 아악무, 자랑무라도 하고 아악무라도 하는 요거를 심어 볼 건데요. 아악무는요. 원산지가 남아프리칼이에요. 그게 상록, 감목 식물인데 코끼리가 좋아하는 식물이래요. 그리고 잎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. 잎이 붉은빛이 있고 하얀 빛이 있고 또 하얀 빛에 약간 푸른 빛이 있고 이러면 두 가지 잖아요. 제가 그거를 하나로 키웠어요. 노란색 아이보리를 남편이 회사로 선물을 줬는데 사무실에 놔두니까 겨울이라 얼어버렸어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키우겠어요. 그리고 얘는 은행목 변종이고 간엽처럼 물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또 모래와 흙은 7대 3으로 해서 심어야 합니다. 또 화분이 저는 이제 낮기 때문에 이제 마사를 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채워놓고 위에도 그렇게 올리고 돌로 누를 거예요. 뿌리가 이렇게 확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요. 제가 이 앞에 꽃집이 생겼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아랫집 오래된 집을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래서 다 삭제했고 그 이제 새로 꽃집 생긴 데서 그 기념으로 하나를 사랑물을 사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분갈이를 할 거예요. 분갈이를 해야지요.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제가 거의 다 잘라버렸고요. 이제 깔만 깔고 마사토를 넣으시고 이렇게 보이지가 않잖아요. 예쁘죠. 그래서 라꼬아 분에다가 이렇게 심을 거예요. 또 목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심어 놓고 나서 작은 돌로 양쪽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농장에서 오는 다육이가 심어서 이렇게 와요. 근데 그 다육이가 그 심어진 거는 그거는 다 털어서 그 흙은 버려야 돼요. 저는 그 흙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어요. 그 흙은 진짜 드럽고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곰팡이도 있었을 것이고 뭐든지 좀 안 좋은 게 있었을 것 같아서 다 버립니다. 그리고 저는 제가 쓰던 흙은 제가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가 이렇게 죽은 것도 있고 말라서 죽은 것도 있고 뭐 병이 나서 죽은 게 아니라 말라서 죽었어요. 제가 물을 너무 안 줘갖고 말라서 죽었어요. 그래서 그 흙을 그 심기 전에 아래에다가 까는 거예요. 그리고 새 흙으로 갖다가 뿌리 있는 데는 쓰고 그리고 그것도 다 제가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깨끗한 거예요. 나쁜 흙도 아니고 내가 중간중간 약도 치우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벌레나 이런 게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흙이랍니다. 저는 절대 농장에서 오는 심어서 오는 그 흙은 쓰지 않습니다.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흙은 쓰지 마시고 좋은 흙 좀 사서 쓰세요. 저도 흙은 이렇게 뿌리 있는 쪽에 거는 다 사서 써요. 저 원래 그거 다 샀던 흙이에요.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못해서 다육이가 몇 개 죽었어요. 그래서 그 흙들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. 이렇게 이쁜 다육이 보면서 또 분갈이도 이쁘게 하고 있잖아요. 쑥쑥 누면서 얼마나 즐거워요. 즐겁죠? 재밌죠? 코코 재밌어? 꾹 눌러서 안 흔들리게 해줘야 해요. 꾹꾹 누르고 마사를 쑥 넣어서 뿌리는 쪽까지 해줘야지 몇 군데 해줘야 해요. 그래야 안 넘어지거든요. 그래도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뿌리 날 때까지 양쪽에다가 작은 돌을 올려 놓을 거예요. 쑥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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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넣으세요. 예쁘게 어느 정도 분갈이가 끝났죠? 사랑무는 이제 심고 물 주고 할 때는 한기를 잘 시켜야 돼요. 그래야지 잘 크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돼요. 얘가 좀 이렇게 말라 있어도 안 죽어요.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죽는 거예요. 아셨죠? 한기 잘 시켜야 돼요. 이렇게 흔들뿐 이렇게 흔들뿐 이런 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 쓰는 거에요 제가 지령이 왜 쓰나요 농장옥 안씁니다 아무튼 깨질뻔 했네요 마무리 물 좀 살짝 줄게요 저는 어저께 수돗물로 갔다가 다육이 물 다 주고 약도 한번 싹 쳤어요 메모드랑 응애약 보여드릴까요 영양제는 안아서 못 치고 응애약 응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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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한 세 방울을 이렇게 방울들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줘요 그래서 응애 끼는 거는 못 봤어요 아직 그리고 메모드 다 아시죠 메모드 그걸로 농약사에 가야 살 수 있고 또 애플에도 팔기는 해요 다 팔아요 요즘에는 저는 농약사에서 엽질기님이 사다 줬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흔들리지 왜 카메라가 아 고정되어 있었는데 흔들리구나 자 이렇게 오늘도 분갈이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써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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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chainsaw semi Diogo 감사합니다.